아 용계 잠깐만 잘못했다 돈 죽게, 놈 제발 하지마 하지마 응? 나 용계 사람들이 너보고 무산용계라고 준다네 무산용계 멋지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우산까지는 웬일이야 면허증 확인하셨으면 돌려주시죠 아님 전화번호 우리 무산에 곧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여기 우리한테 안 파시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게 많이 컸네 쓰레기통 뒤지고 삐끼하던 새끼가 자네가 알아서 해 똥개 잡자 무사해서 내가 미친놈인거 모르는 있어? 용계 너무 많이 컸다 니들 수연이 잘못되면 오늘 여기다 살아서 못 나간다 다행히 investig 지률 인간에 생활 한글자막 by 한효정